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셀러 김영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엑셀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거에 엑셀과 다른 점인지 실제로 이걸 활용하면 어떤 점들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클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나와 같이 협업하는 이 동료가 같은 엑셀 파일을 동시에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MSA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365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엑셀 같은 경우도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웹용 엑셀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느린 데다가 기능도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면 동시에 심지어 파일도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 컴퓨터의 용량을 잡아먹지도 않는 거고요 이제 그 파일을 동시에 보면서 여러분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드릴 때에도 이런 식으로 파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만 전달을 해드린다면 이 링크에 들어온다는 여러분은 전부 저랑 같은 파일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동시성이라든가 데이터를 추출해오에 있어서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강의 자료를 차례대로 보시면서 다음 클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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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